양양군의회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6일간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운영합니다.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,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양양군 아동급식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. 특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6일엔 지난 9월부터 89일간 이어온 낙산 대형건축공사장 인근 C콜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